한자와 한문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천자문, 학민사에서 편했습니다. 서당을 운영하면서 고문서 번역을 해온 저자가 편한 천자문 학습서입니다. 원문을 순우리말에 대입하여 풀고 다양한 예제와 예문을 수록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한자를 처음 만든 선조가 배달 민족의 조상이라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는 흥미로운 학습신간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한자와 함께 펼치고 있는 흥미로운 학습신간입니다.